2020년 1회 기출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기출문제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시생의 경험과 출제의 경향 등을 파악해서 당시 문제들을 복원한 것이므로 실제 기출문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정규화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첫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약수라는 거죠. 약수라는 것은 문장 중에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된 릴레이션을 다시 통합하거나 추가하거나 분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하는지가 중요하죠. 이걸 하는 이유는 시스템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운영의 편의가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정규화가 너무 바짝 되어 있으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규화된 걸 다시 비정규화 되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운영상의 시스템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 키워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화된 애들을 건드리는 거다. 라는 거 그리고 이걸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뭔가를 더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합쳤던 걸 다시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마크업 언어는 무엇인지 영문 약어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 약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어로 쓰셔야 돼요. 일단 마크업 언어니까 마크업 랭기지 해서 ml로 끝나는 거 이걸 끄고 있는데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마크업 언어 ml로 끝나는 뭐가 있을 텐데요. 사용자가 임의로 태그를 생성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xml이죠. 임의로 태그를 생성하게 되면 태그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x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게 있는데 이거는 xml에서 더 발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가깝죠. 임의로 태그를 생성할 수 있다. 이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번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방법의 일반적인 원리 중 하나인 살충제 패러덕스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약수라는 문제가 또 나왔죠. 요즘에는 약수라는 문제가 안 나오긴 하는데 이게 지금 2020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약수라는 문제가 꽤 나왔었어요. 이때는 어쨌든 일단 여기서의 포인트는 살충제 패러덕스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동일한 같은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테스트 케이스 케이스 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 같은 결함은 계속 발견이 되지만 새로운 결함은 당연히 발견이 안 된다. 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개선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계속 테스트를 하면 새로운 결함을 발견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문장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 정답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4번 다음은 소프트웨어 재사용 모듈 설계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1번, 2번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재사용 모듈을 설계할 때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이 공개되어야 하고 공유도와 모어는 높이고 제어도와 모어는 낮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통 모듈 배울 때 결합도, 응집도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응집도예요. 응집도는 높이고 응집도죠. 잘 안 써지네요. 응집도는 높이고 자, 결합도는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공부를? 자, 응집도는 뭐였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은 걸 응집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 모듈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모듈과 다른 모듈이 어느 정도 결합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의존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낮춰야 되고요. 응집도는 최대한 높이는 이런 형태로 모듈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쉬운 문제예요. 어떤 프로그램의 구조를 나타낸다. 펜 인의 수가 둘 이상인 모듈의 이름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방향은 아래쪽이다. 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미지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화살표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흐름을 위에서 아래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 라는 걸 전제로 보통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펜 인이라는 건 들어오는 화살표의 개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에서는 이렇게 선이 나가고 있죠. 이거는 펜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A는 펜 아웃이 세 개가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F모듈에는 선이 세 개 들어오고 있어요. 3이죠. 그 다음에 H모듈은 선이 두 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2죠. 그러니까 F랑 H 이 두 가지가 펜 인의 수가 둘 이상인 모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풀 수 있으셔야 돼요. 넘어가서 다음 설명을 참고해서 빈칸에 부합하는 용어를 쓰시오. 빈칸은 기존의 XML을 대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성과 값의 쌍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도 되어 있어요. 보편적으로 여기서 많이 사용한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자, JSON입니다. JSON XML을 대체하는 게 JSON이에요. JSON 이 JSON이 이거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YAMN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이거보다 읽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건 JSON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ML 대체 속성과 값의 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7번 설명을 읽고 적절한 성능 지표를 빈칸에 쓰세요.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냥 빈칸에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굳이 0으로 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글로 쓰셔도 돼요. 일단 정해진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의 수 이거는 처리량입니다. 처리량 단위 시간당 얼만큼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입력된 다음에 응답이 게시될 때까지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시간이죠. 응답 시간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응답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을 입력한 시점부터 처리 후 결과가 출력된 시간 이건 응답이었잖아요. 결과가 출력되는 시간 이 시간을 결과 값을 되돌려준다 그래서 반환 시간이라고 해요.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하죠. 반환 시간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꽤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8번 문제 학생 테이블에 전작과 학생이 50명이 있고요. 정보통신과 학생이 100명이 있고요. 건축과 학생이 50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총 200명이 있는 거죠. 그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다음 세 가지 SQL문에 실행 결과의 튜폴 수를 행수를 행의 개수죠. 행수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과명을 데프트라고 표현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보죠. 학과 데이터를 학생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200개가 나오겠죠.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행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50명 100명 50명 해가지고 총 200명의 데이터 200명의 학과 정보가 보이겠죠. 겹쳐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 Distancy 라고 해서 요거 요거를 추가했어요. 이거를 추가하게 되면 중복된 부분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작과가 50명이 나오는데 50개가 나오는데 이 50개가 한 개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도 100개가 하나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과도 50개가 하나로 바뀝니다. 그럼 결국에 학과의 종류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3이 결과로 나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일단 조건부터 볼게요. 조건을 보니까 학과가 정보통신인 것만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인 것만 가지고 오는데 그 정보통신인 데이터들 중에 또 뭘 갖고 오냐면은 학과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통신만 100개가 나오겠죠. 정보통신이 갖고 오는 거니까. 근데 그걸 또 중복을 제거해요. 그러면 정보통신이 딱 하나 나올 거예요. 한 개 중복을 제거했으니까 이 데이터 이 데이터 하나를 카운트 말그대로 카운팅 개수를 세주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1이 나와야겠죠. 정보통신 학과만 다 불러왔는데 중복을 제거해서 한 개만 남기고 그거를 카운팅 했기 때문에 결과는 1이다. 그래서 답은 203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빈칸에 가장 부합하는 네트워크 공격기술 용어를 쓰시오. 이 네트워크 공격기술 이라든지 신기술 용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라 그럴까요? 용어를 암기할 여유가 되면 당연히 암기를 해주는 게 좋겠지만 실제로 요거를 외우기에는 너무 범주가 크기 때문에 그나마 공격기술 에 대한 용어는 그래도 조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암기를 해주되 신기술 용어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가장 후순위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추천을 드려요. 어쨌든 보겠습니다. 공격 대상의 송수신측 주소를 동일하게 출발지랑 목적지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변조에서 송신측에서 전달하는 패킷이 다시 송신측으로 전달되는 루프 메비우스 같이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죠. 발생시켜서 장애를 일으킨다. 어떤 집에서 어디를 가려고 나왔는데 차를 타고 출발하면서 내비를 찍었더니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 얘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랜드어택 이라고 합니다. 랜드 어택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출발지랑 목적지를 똑같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은 공격기술이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는 코드 나와있네요. C코드 수행 결과를 쓰시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건 정렬 이에요. 왜 정렬이냐면 대소비결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소비결을 통해서 스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왑 공식입니다. 어떤 형태냐면 A는 B B는 C C는 A 이 형태예요. 요거랑 요거랑 같죠? 요게 A죠. 이거랑 이거랑 같고요. 요거랑 요거랑 같아요. 요 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로를 바꾸는 겁니다. A, B를 서로 바꾸는 느낌 B, C를 서로 바꾸는 이렇게 서로 바꾸는 느낌인데 이걸 스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대소비결을 통해서 무조건 정률입니다. 그러면 정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요거 두 가지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반복문을 보고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종료값이 점점점 감소됩니다. 요 i가 커질 때마다 종료값이 감소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선택 정렬은 시작값이 증가를 해요. 여기서는 지금 시작값이 고정이잖아요. 선택 정렬은 시작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 정렬인지 버블 정렬인지 반복문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렬인지 아닌지는 대소비교와 수압공식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버블 정렬이고 그리고 수압공식 에서 대소비교를 봤을 때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요것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위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정렬인지는 파악이 되죠. 자 그러면 정렬을 했다고 하면 결국에 오름차순 아니면 내림차순 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정렬은 두 가지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오름차순 인지 내림차순 인지만 파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요 비교기호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J와 J 플러스 1이죠. J와 J 플러스 1. 이제 J가 여기 있으면 J 플러스 1은 이쪽이 있겠죠. J 마이너스 1은 이쪽이 있을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J를 기준으로 봤을 때 J 플러스 1은 오른쪽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왼쪽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A, J 하고서 왼쪽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 A, J 플러스 1 이렇게 공식이 적혀 있는데 이 식은 결국에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클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클 때 뭐라고 있죠. 스왑 서로를 바꾸고 있어요. 왼쪽이 크면 서로를 바꾼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이 크던 게 오른쪽이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결국에 오른쪽이 점점 더 커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오름차순 이란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왼쪽이 컸을 때 바꾼다 그러면 오른쪽이 커지기 때문에 오름차순 반대로 오른쪽이 커질 때 바꾼다 라고 하면 오른쪽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느림차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지금은 오름차순에 대한 결과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대로 출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냐면 50 75 85 95 95 100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 처리가 되는 거죠. 오름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포문을 보고 버블 정렬 선택 정렬 종료 값이 바뀌는지 시작 값이 바뀌는지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소비교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왼쪽이 커졌을 때 바꾼다 라고 하면 오른쪽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름차순이고요. 그리고 밑에 수압 공식 이 수압 공식 때문에 아 이거 정렬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통 이제 이런 형식에 맞춰서 빈칸을 채운다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있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바코드입니다. 자바코드는 그냥 코드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항상 메인이 시작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int 형태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 makeArray 해가지고 4 라고 했습니다. makeArray 가 여기 있어요. 4 라고 하는 인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이게 n이죠. 요것도 4 고 얘도 4 인거예요. 4칸짜리 새로운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0부터 4 전까지 그러니까 배열 전체라고 보면 됩니다. 배열 전체를 돌면서 어떻게 해요. 요 0부터 0, 1, 2, 3 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있죠. 그러면 배열 안에 0, 1, 2, 3 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게 지금 t인 거예요. 그 t를 지금 이리로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0, 1, 2, 3 이 들어가 있는 배열을 그래놓고 그걸 순서대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출력되는 값은 0, 1, 2, 3 이 되겠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비교적 좀 간단한 코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아래 자바코드에 수행 결과를 쓰시오. 또 자바인데 이거는 시어너랑 거의 다를 게 없죠.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위치 케이스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스위치 케이스는 어떤 거였죠?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위치 그 위치에서 예를 들어 케이스 2에 해당한다. 이놈이 케이스 2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코드를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는 시작 위치를 지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위치 끝 위치는 항상 맨바닥이에요. 그러나 중간에서 끊을 수가 있죠. 뭘 이용해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i가 3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는 여기겠죠. 요건 지우고 여기가 아니라 이쪽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다 진행을 할 텐데 브레이크가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었으면 거기서 멈추는데 그래서 i가 3이고 브레이크가 없으므로 이 7번 행부터 시작해서 10번 행까지 다 수행합니다. 일단 k가 0이 됐다가 3을 더해요. 누적해요. 그러면 3이 됐다가 마이너스 10을 하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요? 요 원래 값에서 마이너스 10을 하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그리고 나서 k값을 또 1 감소시켜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리고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은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구성요소 세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죠. 구문 의미 타이밍입니다. 적어볼까요? 구문 의미 타이밍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영어로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 뭐 한글이 좀 더 편하잖아요. 신텍스 시멘틱 타이밍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 중 하나인 HRN은 대기시간이 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여서 긴 작업과 짧은 작업 간의 지나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HRN에서 사용하는 우선순위 결정 공식을 쓰시오. 요거는 책에도 나와 있고요. 암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대기시간 에다가 실행시간을 더합니다. 시간 자 요거를 이제 실행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실행시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과로 꼭 하셔야 돼요. 요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이제 분수라고 생각해 보면은 분자가 점점 커지죠. 그러면 우선순위 값이 계속 높아집니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걸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요게 이제 우선순위 공식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15번 다음 트랜잭션의 주요 특성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서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트랜잭션의 연산은 모두 실행되거나 아예 실행되지 않거나 해야 된다. 요거 많이 나오죠. 아토미 시티인가? 원자성입니다. 원자성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트랜잭션 실행은 동시에 실행 중인 다른 트랜잭션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간섭받지 않는다. 자 요건 독립성이죠. 독립성 요거를 고립성이라고 하셔도 돼요.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이라고도 하고 독립성 고립성 다 똑같은 의미로 정답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16번 OSI 7, 7, 참조 모델 중에 전기나 기계적인 신호 일단 여기서 일단 답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일단 하고 주고받는 역할을 하며 대표적인 장비로는 통신 케이블이나 허브, 리피터 등이 해당되는 계층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허브라는 게 통신 케이블을 서로 연결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허브가 있으면 통신 케이블이 이렇게 연결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고 만약에 통신 케이블이 좀 길다 싶으면 신호 감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리피터가 하나 달리고 쭉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결국에 이 통신 회선을 기점으로 서로 연결되는 이런 장치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통신 회선에 이 통신 신호가 가잖아요. 이 신호가 아날로그 전기적인 신호란 말이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다 어떤 계층에서 관리를 하냐면 물리계층에서 관리를 해요. 전기적인 신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릴리지 노트의 작성 항목 중에 노트의 이름과 제품 이름 버전 번호 릴리지 날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항목이 뭐냐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이 릴리지 노트의 구성을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거는 헤더입니다. 일단 답은 헤더거든요. 헤더 이거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릴리지 노트의 구성 요소는 개요는 개요가 써 있어요. 그리고 목적은 어떤 릴리지 노트의 목적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사항은 릴리지 노트나 프로그램의 이슈 사항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A는 A가 써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이름, 제품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하나의 형태로 몰려있는 건 헤더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헤더는 헤더가 써 있지 않아요. 이름, 제품, 버전, 번호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고 나머지는 개요는 개요가 써 있고 목적은 목적이 써 있고 이슈는 이슈가 써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굳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18번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개념을 약술하시오 약술 문제가 꽤 많이 나와 있죠? 요즘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일단은 데이터 마이닝은 마이닝의 광물을 캐는 그 마이닝인데 어디서 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캡니다. 웨어하우스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뜻이에요. 데이터, 데이터도 쓸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캐요. 일단 유용하고 가능성 있는 정보 정보 간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기법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여기 데이터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가 창고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현재 필요한 개념 유용하고 가능성 있는 내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보를 이제 발견하거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기법 이런 것들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 유용한 패턴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이거 조금 애매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다음이 설명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 설명이 아마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복원된 설명은 이 정도거든요.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미 길이의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고정 길이의 출력값을 낸다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무결성 검사 등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패싱에 대한 설명이에요. 패시라고도 하죠? 이렇게 여기 패시 알고리즘이라고도 써 있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이외의 단서가 중요한데 128비트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MD거든요. 160비트면은 SH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1 해가지고 쭉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정도고 나머지는 해싱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리고 RFC 여기에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 그건 마찬가지로 이게 MD예요. 근데 중요한 건 MD는 4가 있고 5가 있거든요. 근데 4인지 5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설명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복원된 문제에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했으면 정말로 MD4, MD5 뭘 써도 정답 처리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4랑 5의 차이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라운드가 있습니다. 라운드는 이제 이 평문을 암호화 되기 전에 이 평문을 이제 여러가지 이제 뒤섞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몇 번 뒤섞는지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3번 뒤섞고 얘거 같은 경우에는 4번 뒤섞거든요. 조금 더 많이 뒤섞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얘가 조금 더 좋겠죠. 얘가 조금 더 암호 그런 파워는 조금 더 있을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둘 다 128비트고 여기에 지정됐고 해시 알고리즘이고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MD가 일단은 맞는 건데 여기서 MD4나 MD5를 둘 다 어떤 걸 써도 정답으로 처리가 될 거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설명이 만약에 하나 더 나와서 뭐 라운드 3라운드를 진행했다 또는 4라운드를 진행했다 이렇게 써있으면 여기서 이제 MD4고 MD5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여기 없으면 둘 다 정답 처리가 됐을 거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예측된 총 라인수가 이거는 공식만 알면 되는 건데 일단 읽어볼게요. 3만 라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3만 라인을 정도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된다. 코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개발에 투입될 프로그래머의 수가 5명 그러니까 1명당 6,000 라인 정도를 해야 된다. 뭐 고르기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평균 생산성이 300 라인이에요. 월 매월 300 라인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요. 코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300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가 몇이죠? 20이죠. 20 그러니까 20개월 정도 걸리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장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구하는 계산식과 기간을 쓰시오. 그러니까 지금 계산식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20은 일단 기간이고요. 계산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죠. 뭐 식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5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식이 될 거고요. 300 라인을 생산할 수 있는 인원 5명이 있는 거니까 그 5명이 얘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은 20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공식은 꼭 이렇게 쓰셔야 정답은 아니에요. 나누기 하고 괄호 없이 또 나누기로 진행을 해도 결과는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어쨌든 적어주시면 정답으로 처리될 거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아멘